일부러 불교계에 열받으라고 십자가하고 기도문 넣지는 않았겠죠. 그냥 모르는 겁니다. 불교계가 십자가와 아멘 기도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상대 입장에서는 감정이입 능력이나 공감 능력 자체가 아주 낮은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불교계를 위해서 백일주와 소고기 육포를 대신할 선물을 특별히 준비를 했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고맙네요. 특별히. 육포를 안 된 일을 보면서. 그전에는 또 농민들에게 수입산 견과류를 보내서 먹었잖아요. 맞습니다. 2022년 연말 선물로 농민들도 받았는데 국산이 아니라 수입산 농산물 가공식품을 전달했거든요. 농민들에게. 네. 땅콩, 호박씨, 호두, 아몬드, 건자두 등이었는데 100% 중국산이거나 100% 미국산이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그걸 뭐랩니까. 공감 능력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알아. 종교계를 상대할 때도 이런데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상대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 진보, 인권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죠. 그런 시각이면 국민 절반은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고 그런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범죄자 취급하고 때려잡는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안규명 앵커에게는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제가 반국가 세력인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무섭고 긴장되고 위축되고 눈치 보고 입 닿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겁먹게 해야 유지되는 접근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리가 있습니까. 자신들 때대로 사람을 움직여야 되니까 계속해서 읍박 지르고 주눅들게 해야 되는 거죠. 권력은 공개와 같아서 그렇게 찍어 누르면 당장은 입은 다 불어요. 입을 당장은 다 무는데 무서우니까 마음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투표로 답을 하죠.